2위 1위 나이스 2위 5위 하하 왜요? 다 나인 터진 몇개 니가 되는거에요? 참 크게 세부점 어쩌면 한 5,6천 개 되지 않을까? 그런 거는 그냥 오토바이 아니에요? 뭐야 오토바이? 이거? 스나이터즈 이것도 아니야? 아! 공간이 좁다 보니까 놀 때 놓고 해서 거기다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또 생각보다 이쁘네 혹시 담배 피세요? 12년 전에 끊었어 이렇게 다양한 나이터 봤어? 응? 이 나이터 세계가 무궁무시네 이런 것도 피디님 특이하잖아 망치 유독아 나이터라고 하겠어 근데 이게 나이터인걸? 아 진짜네요? 그렇지 다 나이터야 다 나이터 하하하하 하하하하 3,2,1 반대중 4.2,2,4 거기서 이제 들어오네 많이 들어오네 순공을 한 거래요 육군 소위로 첫 범급 탔을 때 다 타면서 이걸 산 건데 백만원은 넘을 거예요 가장 특이한 라이터는 뭐예요? 난 이건 거 같아 그리고 그저 볼 나오는데 네. 고! 어. 아. 그게 드는 거예요? 신기하지? 이 맛에 내가 모이는 거예요. 스테이션 잘 있어. 돈으로. 특별한 게 없네. 뭐 섹스톤인데. 어 그래. 어 그래. 마침 밥에도 있고. 귀찮아. 이번 나이테를 제인데 가져가 싶어서 아주 자식을 많이 쓰고. 목욕 끝. 사업상 외국 나갈 때마다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. 이게 캐나다였을 때 산 건데. 일도 나오고. 요거는 일본에서 산 거야. 와우. 아 아 아. 오예. 이게 없으면 제가 지금 현재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. 그래 내가 이걸 다시 한 번 정돈하면서 새로운 이 삶을 갖게 됐어요. 아이고. 얘들아. 나왔다. 이런 게 만약 없었다면 집에 일찍 올 리가 없었고. 어디 술 아니면 어디 뭐 화토나 노름이나 로달토가 나쁜 길을 갔을지도 모르는 거에요.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에 모았던 걸 소중하게 더 다루게 된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